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노란 유채꽃 함께 구경해요. 여기는 충주 목게 나루터입니다. 아이들 돌다리도 하나씩 하나씩 건너보네요. 변덕스러운 봄날씨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날이에요. 원두막에도 올라가보기 짜잔 살랑살랑 군은 봄바람 따라 유채꽃도 하늘하늘 너무 예쁘네요. 예쁜 꽃에 꿀벌 오는 건 당연하죠. 꿀벌 조심하세요. 올라가! 엄마! 엄마 시은이가 있잖아요. 유채꽃밭 곳곳에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사진 찍을 수 있답니다. 와! 꽃 보니까 어때요? 노란 꽃 여기 보세요. 누가 누가 가장 예쁜가? 노란빛으로 물드는 유채꽃 명소 바로 충주 목게 나루터입니다. 만개한 유채꽃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답니다. 유채꽃이 너무 넓다보니 아이들 엄청 자유롭게 뛰어다닌답니다. 유채꽃밭이 너무 넓다보니 아이들 나잡아봐라 하며 놀이하고 있네요. 유채꽃 보러 오세요. 어떻게 하는 거지? 뭐지? 화장실은 강벨 체험관을 이용하세요. 알록달록 송사탕 먹으며 쉬고 있어요. 안 떳는데? 진짜 타려는데? 너무 좋아요. 알록달록 송사탕 먹으러 오세요.